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 법원은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법원은 권 씨가 금융 분야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현지 매체는 법원이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고 전했습니다. 2022년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. 미국에선 최대 100년형의 중형 선고도 가능합니다.